주말을 앞두고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수도권은 휴일까지 비가 더 이상 내리진 않겠지만 주말 내내 날이 흐리겠고요. 휴일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로는 비가, 강원 산지로는 최고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이 오르겠고, 휴일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소 이맘대와 비교한다면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수준, 한낮 기온도 1도 안팎에 머무르는데요. 이보다 기온이 훨씬 높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전국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대체로 6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도 종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 지역 김포와 고향은 최고 11도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한낮 기온 11도를 밑돌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화성과 평택 등 12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 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아침 기온은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아침 기온과 함께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새벽 기온이 다소 finite Balk нарис체화되고요. 날씨였습니다. ça